민주주의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시청 앞부터 프라자 호텔 방향으로 촛불 바도타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열받은 마음 여러분의 바도타기로 시원하게 시켜보겠습니다 자 시청 앞부터 하나 둘 셋 자 프라자 호텔에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고달아주십시오 국민이 요구한다 국정원 사건 진상 끝까지 발시켜라 국정원 천재 전국의 신문사, 방송사에 분노하는 12,000 언론 노동자들이 공중보대 생취와 자유언론 실천을 제시해 시국선언을 냈습니다. 끝없는 경쟁입니다. 그들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OK. 고맙습니다. 전국의 신문사는 바로 올 수인이라고 기사를 했습니다. 예용을 던져보기 네 이 선언을 주로 했습니다 현직 언론인 3855명이 참여한 이 언론인